여기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되었다는 헝가리 장대높이뛰기 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인들은 허세가 심하다며 불평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이내 살면서 구경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그만 넋이 나간 채 머리를 감싸쥐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가리 출신의 장대높이뛰기 선수 알렉산드라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팀은 국제대회 참여를 위해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정말 상상치도 못한 경험을 하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일단 저희가 국제대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바로 협회 때문입니다. 헝가리 장대높이뛰기 협회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보충해야겠다며 협회사나 팀들에게 국제대회에 참여해서 상금을 벌어오라고 강요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게 예산증액 협상을 할 것이니 반드시 입상을 해서 결과물을 가져오라고 했죠. 협회는 입상을 하지 못하거나 대회 출전 거부 시 대표팀 발탁 금지 및 국내 대회 출전 정지 등의 중징계를 들이밀며 거의 협박조로 저희를 압박했기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국제대회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팀은 별 고민도 없이 바로 일본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여하려고 했어요. 곧 일본에서 국제대회가 열리기도 했고 일본은 굉장한 선진국이라는 인식이 있기에 복지나 상금도 짭짤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대회 직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일본으로 갈 줄 알았던 저희는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먼저 들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측은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일본 측은 경기 전 연습을 위한 경기장 대관 및 선수장비 대여를 거절했고 오히려 국제대회로 인한 폭증한 수요를 들먹이며 터무니없는 대여료를 책정하며 거금을 주고 빌리라는 황당한 입장을 취했거든요. 그들은 국제대회를 돈벌이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 헝가리는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몹시 좋지 않은 상태고 협회는 정말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턱도 없는 지원을 해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리 없었죠. 대관료는 물론이고 장대만 해도 예비용 장대까지 포함하면 선수 한 명당 천만 원은 든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비싸거든요. 하지만 저희 팀의 장대는 전부 협회 소유고 국외반출 금지 조항까지 있는데요. 저번에 어떤 선수가 국제대회 출전 명목으로 선수용 장대 수십 개를 가지고 도망가버린 적이 있어서 협회가 아예 파산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장비 지원이 없는 일본에 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 감독님께서 일본에서의 대회 직전까지 한국 측에서 장비와 장소 대관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주셨는데요. 저희는 한국 덕분에 일본에서의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며 한국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공항에 도착한 저희는 그만 기절초풍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은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도 선진적인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거든요. 일단 저희는 코치님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헝가리에서 나오자마자 대회 실격 위기에 처해버렸는데요. 코치님이 대회 출전에 필요한 필수 서류를 챙기는 것을 깜빡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감독님은 노발대발하시며 인천공항 안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셨죠. 그런데 그때 한국인 공항 직원처럼 보이는 여성이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감독님은 머리를 감싸주며 상황을 설명했고 공항 직원은 그런 감독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이곳에서 다시 인쇄를 하면 되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를 해오더군요. 그녀의 말에 저희는 일동 말문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쇄를 하면 된다는 걸 누가 모르나요? 그러나 헝가리에서는 꽤나 큰 회사 사무실이나 관공서가 아니라면 프린터를 찾아볼 수조차 없는 게 현실입니다. 즉 이런 곳에서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감독님은 공항 직원의 다소 바보 같은 말에 어처구니가 없으셨는지 그렇다면 자신을 프린터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달라며 비꼬았는데요. 감독님은 이런 곳에서는 당연히 프린터를 찾아보기 힘들 것을 예상하고 소소한 말장난을 하신 거였죠. 그런데 공항 직원은 정말로 저희를 어디론가 데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그녀를 따라갔고 그녀가 저희를 데려간 곳에는 정말로 딱 봐도 비싸 보이는 프린터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는 믿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곳 프린트 카페는 무인 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플러와 가위나 칼 등의 각종 도구 그리고 재본을 할 수 있는 기계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카페에는 커피 머신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인쇄를 기다리면서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무인 매장에 어떻게 이러한 비싼 장비들이 즐비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러한 상식을 뛰어넘는 한국의 무인 프린트 카페에 저희는 정말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헝가리에서는 도난 문제 때문에 이러한 프린트 카페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고가의 전자제품인 프린터와 컴퓨터가 즐비한 이러한 가게는 강도들의 집중 타겟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1년 전에는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프린트 카페가 생긴 적이 있고 헝가리에서는 프린터를 구비해놓은 가정집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프라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프린트 카페는 일주일도 채가지 못해서 문을 닫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간밤에 강도 집단이 트럭을 몰고 와서 창문을 깨부수고 안에 있던 컴퓨터와 프린터 모두를 훔쳐 달아나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부서진 창문을 통해 노숙자와 거린들이 들어오더니 프린트 카페에 남아있던 종이들마저 깡그리 훔쳐서 도주해버렸어요. 즉 프린트 카페 하나 털어가려고 수십 명의 헝가리인들이 가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헝가리 치안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고 저희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한국의 프린트 카페는 어떻게 헝가리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각종 고급 편의시설과 장비들까지 갖추고 있으면서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요? 헝가리였다면 이 모든 전자제품들이 순식간에 털리는 것은 물론이고 인쇄를 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전부 몰려와 무료 커피를 마셔대는 탓에 프린트 카페는 그저 무료 카페쯤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통해 지켜보는 이들이 없어도 자신들의 양심을 지키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자연스레 훌륭한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감탄하며 프린트를 완료할 수 있었고 감독님은 한국의 수준 높은 인프라에 그저 넋이 나간 채 프린트를 주섬주섬 정리하고 계셨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프린트 카페를 빠져나가려고 할 때 도저히 믿지 못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거든요. 바로 인쇄물을 정리할 수 있는 스테이플러 옆에 어떤 신용카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어로 된 메모가 적혀 있었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이런 공공장소에 주인 없는 카드가 놓여 있을 수가 있단 말인지 저는 엄청난 호기심이 들어서 번역 앱을 써서 그 한국어를 번역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카드 결제기에 신용카드를 꽂아놓고 그냥 가신 분은 찾아가세요. 라고 적혀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인들은 주인 없는 카드를 보고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이러한 주인 없는 카드는 1분 만에 도난당해서 한도 끝까지 긁힐 게 분명하거든요. 뭐 애초에 헝가리에서는 카드 복제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카드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지만 말이에요. 백화점 직원조차 손님들의 카드를 도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드가 복제돼서 피해를 입어도 카드사는 그저 나몰라라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그저 문명을 거부한 원시인이 되어 카드가 있어도 현금만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부분에서도 자신의 양심을 팔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다니 저는 이 나라는 대체 어느 수준까지 올라선 것인가 하는 경이로운 감정마저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멋진 모습에 감탄을 하며 공항 밖을 나섰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숙소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안 그래도 남는 선수촌 숙소가 있다며 저희에게 숙소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친절을 보여줬거든요. 저희는 그동안 헝가리협회보다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 같다는 뼈 있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지하철에 탑승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지하철 안에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옷주머니를 활짝 열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배낭을 지하철 바닥에 놓는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건 헝가리의 지하철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기에 저는 다소 황당함마저 느꼈어요. 사실 헝가리의 지하철에는 바퀴벌레나 쥐가 너무나도 많아서 배낭이나 주머니 문을 열고 있거나 지하철 바닥에 물건을 두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가방이나 옷에 바퀴벌레가 붙어와서 집 안에서 번식하는 경우도 있고 잠시 방심한 틈에 주머니에 쥐가 들어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해충에 대한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인들에 대한 의심을 멈추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이상하다 했는데 한국 지하철은 상상 이상으로 깨끗했거든요. 부다페스트 지하철에서는 천장에서 녹물이 뚝뚝 떨어져서 승객들의 옷을 더럽히는 건 기본이고 사람들이 좌석에 앉을 때마다 좌석에서 먼지가 퍼져나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인데 한국 지하철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일절 볼 수 없었는데요. 심지어 한국 지하철에서는 그 흔하다는 바닥에 오주멀룩이나 쓰레기조차 없는 엄청나게 청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헝가리에서라면 수만 원은 주고 이용해야 할 만한 고성능 와이파이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저는 한국의 상식을 벗어난 높은 인프라 수준에 그저 얼빠진 채 조용히 목적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목적지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무리 봐도 지하철역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밝은 분위기에 기본적인 상권까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개찰구 밖에는 각종 편의점이나 디저트 카페들이 질비해 있었고 심지어 라운지처럼 보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개인적인 용모를 처리하고 있기까지 했죠. 한국인들은 사무실처럼 보이는 곳에 책상에 앉아서 전기 콘센트로 노트북을 충전하며 개인적인 문서 작업을 처리하고 있기도 했고 넓은 원형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기도 했는데요. 심지어 몇몇은 스티커 사진 촬영이라는 처음 보는 형태의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머리띠 같은 재미있는 소품들을 전부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진관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무료되어 소품들에는 어떠한 보안장치도 달려있지 않았는데요. 헝가리였다면 3초 만에 전부 없어져서 지역 중고물품 판매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을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저는 한국과 현격히 수준 차이가 나는 헝가리의 현실에 약간의 씁쓸한 기분마저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지하철에 화장실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헝가리였기에 저희는 이러한 믿기지 않는 시설이 질비한 곳은 도저히 지하철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한국인 한 명을 붙잡고 여기가 대체 어디인지를 물어봤죠. 그러자 이 한국 남성은 별 촌놈들 다 보겠다는 눈빛을 보내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대부분의 한국 지하철역에는 원래 지인들을 기다리면서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는 이러한 전기 콘센트 시설과 책상과 의자 등의 시설이 지하철역 대부분에 설치되어 있고 그것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단 말인가요? 헝가리에서 지하철은 운송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인지 저희는 지하철역에서 지인들을 기다릴 때도 그저 소매치기를 경계하며 시간을 보낼 뿐인데요. 헝가리 지하철역에는 앉을만한 의자도 와이파이도 존재하지 않기에 그저 지하철역의 지린내와 담배 연기를 견디며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놀라운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체 얼마의 시간을 아끼면서 사는 건지 저는 이러한 선진국에서 사는 한국인들이 정말 눈물 나게 부러워졌죠. 어쨌든 저희는 마치 우연히 미래 도시에 오게 된 원시인들처럼 연신 입을 벌리며 한국의 여러 선진적인 모습을 감상했고 순식간에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뭐 하나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는지 선수촌 숙소는 정말 완벽한 상태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헝가리에서는 가정집에서조차 구비해놓지 못하고 있는 세탁기까지 구비되어 있어서 저희는 더할라위 없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저희가 한국 측이 대여해줬다는 경기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 저희는 일동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장대 높이 뛰기 경기장은 그야말로 최고였거든요. 육상 트랙은 조금의 돌뿌리 없이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장대도 헝가리에서는 한 번도 써보지 못한 최고급형 장대였어요. 그리고 매트는 또 어찌나 푹신하던지 저희는 아무런 고통 없이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연습을 할 때는 저가형 매트가 너무나도 딱딱해서 충격 흡수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훈련이나 경기가 끝나면 온몸에 멍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선수들은 이러한 믿기지 않는 시설에서 안전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다니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헝가리가 아닌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서 만족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었고 헝가리에서 훈련할 때에 비해 거의 두 배의 효율로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감독님이 충격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먼저 일본으로 갔던 다른 팀에서 소식을 보내왔다며 일본에서의 국제대회가 취소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일본에 먼저 도착한 세계 각국의 팀들은 비싼 대관료를 지불하고도 형편없는 대우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일본은 한정된 경기장 안에 수많은 팀들을 우겨 넣어서 훈련 자체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을 뿐더러 육상 트랙 포장 상태도 불량해서 선수들이 넘어지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국제대회를 위해 야심차게 개발했다는 골판지 매트를 사용했는데 충격 흡수가 전혀 안 돼서 선수들은 인대부상이나 심한 타박상을 입는 등 엄청난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에 분노한 선수들은 대회 보이콧을 외치고 있어서 대회가 제대로 진행될지 모르겠다는 거였죠. 사실 저희는 한국에서 연습을 하면서 얼마 후 한국에서도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일본에서의 일정과 다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던 차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감독님은 저희에게 일본 대회에 대한 소식을 말씀해 주시더니 고민도 안 하시고 일본 대회를 포기하고 한국에서 열리는 대회에 참가하자고 말씀하셨고 저희도 만장일치로 동의해버렸습니다. 저희 모두는 대회도 대회지만 한국에서 하루라도 더 있는 것에 더욱 흥미가 갈 만큼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헝가리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